오늘은 각 질환별로 환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혈압 환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믿음, 오해라 할까요? 맹신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 첫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고혈압 환자들은 뇌혈관 약을 잘 쓰고 있으면, 혈압 조절만 잘하면 뇌혈관병이 예방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뇌혈관병이라는 것은 흔히 뇌졸중 혹은 뇌중풍이라고 부릅니다만 그건 좋지 않은 용어입니다 뇌혈관병이라는 것은 머리혈관이 터지거나 혹은 막히는 병을 말합니다 뇌혈관병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대부분 생기는 병입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중풍이 잘 생긴다 이렇게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혈관이 터지는 병 혹은 막히는 병으로 매일 한 60여 명이 사망을 합니다 병이 생겨서 치료를 해서 장애가 생기지만 사망을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이 매일 60명이니까 발병한 사람은 굉장히 많겠죠 뇌혈관병은 터지거나 막히는 병인데 과거에는 터지는 병이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한 90% 정도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이 비율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터지는 환자가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막히는 환자가 한 90% 정도 됩니다 막히는 병을 뇌경색이라고 부릅니다 혈압약이라는 것은 혈압 수치를 내리는 겁니다 혈압 수치를 내리면 터지는 것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혈압약을 쓰는 환자들이 훨씬 많아지면서 오히려 막히는 환자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머리 안에 혈관이 터지는 것이 좋습니까? 막히는 것이 좋습니까? 어떤 분은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많이 굴립니다 그래서 터지는 것이 혹은 막히는 것이 좋다는 대답을 합니다 정답은 터져도 안 되고 막혀도 안 되겠죠 둘 다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안 터지면서 혈압이 내려가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혈관이 막히는 것은 압이 낮을 때 막히지 압이 높을 때 막히지를 않습니다 우리 생활 근처에 있는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의 싱크대에 배수구가 간혹 막히는 그런 경험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뚫으셨죠? 압을 많이 높여서 막힌 것을 뚫습니다 압이 높으면 막혔던 것이 뚫리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의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이 높으면 잘 막히지 않고 압이 낮으면 잘 막힙니다 고혈압약은 혈압을 낮추는 것이고 그래서 혈관이 터지는 병은 줄어든 반면에 혈관이 막히는 병은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막히지도 않고 터지지도 않고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걸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간단하죠 혈관을 넓혀버리면 막히지도 않고 터지지도 않습니다 혈관이 넓으면 혈압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혈관이 넓으면 혈관이 잘 막히지도 않습니다 혈관을 넓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음식이죠 혈관이 기름대가 끼어서 혈관이 좁아져서 막히거나 좁아져서 혈압이 올라가서 혈관이 터집니다 그러므로 피 속에 기름 성분을 낮추는 식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안 먹고 현미, 채소, 과일만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혈액 속에 기름 성분이 높지 않습니다 또 혈관에 기름대가 끼었던 것이 현미, 채소, 과일을 먹음으로 해서 그게 녹아 없어집니다 고혈압 환자가 잘못 알고 있는 맹신 중에 하나가 혈압약을 먹으면 뇌혈관병이 예방이 될 것이라 하는 것인데 그건 대단한 오해죠 사실은 혈압약을 먹으면 터지는 것은 줄어드나 막히는 것은 훨씬 늘어나서 득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